그래서 우리가 지지난 시간까지는 82법에 대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상자국에서는 법을 고유성질이라는 방품론을 도입을 해서 고유성질에 따라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82가지로 분류를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큰 카테고리별로 나누면 심, 심소, 색, 열반 이렇게 해서 고유성질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았고요. 이것을 1장에서 6장까지 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3장부터 5장까지에서는 우리 불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돼서 마음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마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존재를 지속시키는 역할, 하나는 뭡니까? 마음의 고유한 성질이라고 볼 수 있는 대상을 인식하는, 대상을 아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등등해서 고유성질에 따라서 우리 상자국에서 4위, 80위 입법으로 남은 법을 입장에서부터 6장까지 살펴보았고요. 7장, 8장, 9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응용이라고 했죠.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특히 7장에서 우리 범죄의 길러잡이잖아요. 우리가 상자국불교의 변천사 혹은 상자국불교의 흐름을 보면 2600년 동안 상자국불교는 소위 말하는 빨리 3장에 초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3장은 부처님과 직계 제자들의 가르침으로 딱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율장, 경장, 논작입니다.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주석서를 모으고 주석서에 대한 복주서, 복주서에 대한 복주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보면 복주서까지 이렇게 해서 일만된 책의 속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는 뭡니까? 사람들이 조금 지가 안 듣는 지 소리 해야 된다고 그러죠. 제가 절에 들어와서 식물을 나도록 들은 소리가 자기 소리 해야 된다는 거고 특히 뭡니까? 수경전은 수자는 자기 소리 해야 된다고 그랬고 모르겠는데 저는 대불련된다고 하다가 와서 그건 몰라도 조금 이상했어요. 왜 자기 소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불교잖아요. 불교는 뭡니까? 부처님 말씀을, 부처님 그거를 물론 그 시대 언어로 그죠? 그 시대 사람들의 어떤 사회에 따라서 하는 그거는 개념이겠지만 좌지 소리 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깎고 뭡니까? 황당무게 하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게 소위 말하는 한 소식 했다는 소리로 진짜 황당무게 였습니다. 무조건 저는 초기 불교를 만났어요. 특히 아비두암마에 관심을 가지고 이거를 저희 뭡니까? 삶의 신 체계로, 가치 체계로 딱 받아들이는 데는 아마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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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특이한 경우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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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소를 해야 되는데 아, 정말. 진짜 그 싱울이 났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 이야기가 가장 합리적이죠? 네. 그런 문제의 의식이 없어요. 자기소리가 된다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문제의 의식을 가지고 그걸 했고요. 그래서 상대하고 불교 보면은 소위 말하는 자기소리는 들어가면 그게 왜 불교입니까? 자기소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석서, 복주석, 빨리 삼장, 삼장, 주석서, 복주서, 복복주서, 복복복주서 앞으로 더 나가면 뭡니까? 다른 100년, 200년, 300년 되면 복복복 복주서 나오겠지 그죠? 이런 체계로 내려오는 이것이 상대하고 불교의 큰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신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논장은 어떻게 됩니까? 논장은 뭡니까? 이 빨기 삼장 자체가 우리 주석서에서 밝히고 있지만 깨달은 사람을 위한 거라고 주석서, 그 뭡니까? 상대? 안 되고? 담화상관 주석서인가? 그에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유일레 불안자가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 하는 공부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상당히 합리적이죠? 예루자가 됐다. 예루자가 됐으면 아직 궁극 완전히 아라한이 되어서 번뇌가 다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승자는 승자입니다. 그럼 예루일레 불안은 뭐합니까? 예루자 일레 불안자는 뭐합니까? 마귀는 맨날... 그래서 제가 비유를 했으면 딱 비유를 몇 가지 들었잖아요. 마귀는 이제 깨달았으니까 배 터지게 먹는다. 배 터지게 먹고 나면 뭐해야 됩니까? 네. 드룩드룩 잠이나 자야지 그죠? 그렇죠 그죠? 아닙니까? 그죠? 그럼 뭡니까? 예. 배 터지게 먹고 신나게 잠이나 자고 나니까 뭡니까? 멍 때리고 앉아있다. 예. 사돈 아비담마를 공부한다. 뭡니까? 네. 그렇게 했죠 그죠? 예. 충분히 일리가 있으면 되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대로 그렇기 때문에 빨리 삼장 그중에 특히 논장은 뭡니까? 깨달은 사람이 아니면 혹은 뭡니까? 아비담마의 기본이 있잖아요. 근본에 대한 딱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예. 정말로 난이한 가르침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주석서, 복주석, 복복주석이죠? 논장, 논장의 주석서, 논장의 복주석, 논장의 복복주석, 논장의 복복주석, 논장의 복복주석은 뭡니까? 아비담마에 대한 기본은 이해를 완전히 마스터를 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아비담마를 합리적으로 혹은 쉽게 혹은 더 체계적으로 그죠? 선명한 어떤 개론서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특히 뭡니까? 이 아비담마는 포타카라고 그랬어요. 포타카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아비담마에 관계된 특히 아비담마에 물론 율장에도 포타카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아비담마에 관계된 그겁니까? 저는 뭡니까? 개설서, 개론서, 요즘 말하면 그렇죠 그죠? 그런 식으로 좀 한번 옮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원들이 청정노론이 나타날 그 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비담마 키라자비는 뭡니까? 그 개론서 중에 가장 파워풀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9세기 내지 10세기 나왔는데 너무나 체계적이고 너무나 잘 성인됐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책이 아비담마의 상가가 나오고 뭡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 상자국 농장을 뭡니까? 상자국 아비담마를 대표하는 책으로 이렇게 자기명을 해서 지금도 메아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요새는 자꾸 어린사람들이 추구가를 안해서 그런대요. 일단 추구하면 뭡니까? 우리 옛날에도 천수경, 금강경을 뜻 안으로 외웠어요. 그렇지 않은 거죠? 어릴 때 추구하면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일단 빨리 외워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뭡니까? 하나하나 깨우쳐가는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하고 있는 거를 제가 뭡니까? 벌써 오래됐던 거죠? 제가 2000년, 2001년, 13개월 미야마에 있었으니까요. 벌써 17, 18년 전인데 정리라고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이 되는가 합니다. 음경치 이야기하면 뭡니까? 이 7장은 뭡니까? 7장은 사실은 응용이 아니고 저희도 이거 하는 시간 돼가지고요. 응용이 아니고 논장에 82법으로 정리해놨 이게 논장의 제가 말씀드린 논장은 경률론 3장 중에 아비담마 피타카 입니다. 그렇죠? 깨달은 사람 예를 들어 불안자들을 위한 가르침이라고도 까지 말해지는 아비담마 피타카의 가르침하고 요게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당연히 같아야 되죠. 그래서 같다는 것을 성령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는 뭡니까? 주로 깨달은 사람들은 딱 한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일석열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면 범주열로 있잖아요. 물이 지어서 그죠? 예를 들어서 번뇌, 번뇌, 폭루, 속박 이렇게 해롱도 것도 그렇게 나오지 않나요? 정구 그 뭡니까? 이 아비담마 피타카에서는 논장에서는 물이 지어서 그룹별로 이 가르침을 체계화해서 전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이 사실은 한 게 아니고 그죠? 우리가 지금 정리하는 82법 이게 전부 거기에 해당되는 거다. 요런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아누리따 스님은 어쨌건 아비담마 피타카의 최고의 극이지 않나요? 9세기, 10세기 때 스님이지만 어디에 됩니까? 이 범주는 오히려 뭡니까? 우리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10세기의 아누리따 스님이잖아 농장의 대가 아비담마 피타카의 아누따 스님은 우리 빨리 칠론이죠. 그 농장의 칠론에 나타나는 그 가르침을 합리적으로 했잖아요. 네 가지 그죠? 범주로 예 나누어서 멋지게 정리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저는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네 가지 범주 첫 번째 베론범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요번에 지금 하는 게 뭡니까? 혼합된 범주죠. 그죠? 그 다음은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제일 중요한 37 보리문법이죠. 그죠? 그 다음은 뭡니까? 일체의 범주죠. 이렇게 해서 그 안에 크게 뭡니까? 26가지 혹은 29가지 범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는 뭡니까? 아무렇다 쓰는 게 있잖아요. 특히 우리 빨리 칠론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를 딱 들어가면 단마상관이하고 위반가하고 하나 더 들어라.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조건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상호의중 관계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거를 다루고 있는 바타나 칠론 가운데 이 세 개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인 단마상관이 두 번째인 위반가 맨 마지막인 뭡니까? 바타나 그럼 단마상관이하고 위반가는 뭡니까? 우리 아리담마에서 해야죠. 우리가 불교의 법수들이 있잖아요. 전부 그룹별로 해서 아리담마의 법수들을 나열하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맨 마지막에 바타나 뭡니까? 바타나 불교함은 상호의중 관계죠. 우리 영입법의 불교다 이러하잖아요. 그 영입법을 82법의 상호의중 관계로 쫙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주로 다 다루어 놨습니다. 이 가르침은 논장 어디에 나타난다 이거 있잖아요. 한 15년 전에 초판 나왔을 때는 그런 걸 자세히 안 밝혀놨는데 요새 제가 당마상관이는 번역했고요. 위반가는 지금 책 나오기 일보 직전입니다. 제가 엘러서 마지막 정리를 안하고 있어요. 빨리 해보고 마음스럽더라고 이런 사람 아무도 없었긴데 뭐 그래서 속 때문에 농땡이를 좀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체를 다 밝혀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26가지 범주는 전부 논장 특히 제일 중요한 단마상관이와 위반가에 이렇게 좀 범주별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범주들을 아노루타 스님께서는 크게 네 가지 범주 해로운 범주 혼합된 범주 그게 뭡니까 보리문의 범주 그 일체 범주로 해서 정리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아노루타 스님께서 쉽게 정리해 주는 걸 갖고 뭡니까 논장 칠론 특히 당마상관이와 위반가를 딱 핵심을 베뜨려 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말씀드리고 지난 시간은 제가 또 뭐 뭐 좀 뭐 뭐 뭐 뭐 뭐 빼먹어버렸어요. 뭐 시간을 많이 좀 소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